일정한 시간 일정한 시간 아유 참 너무 코딱지다 코딱지 해요? 쟤네들이 코딱지만큼 자는데 호빵을 조금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너무 코딱지 아니에요? 아니 거래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없어서 그래요 얘네가 작아졌는데 얘라도 어떻게 크게 하던지 얘네도 키울게더라면 우리 그리기도 붙여서 안성하느라고 키울게 아니 잠깐 도저히 먼저 줄어들어 언니 번호까지 먼저 자 비글이 비글이 구독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잊지라앉은 구독자 여러분 왜 그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샤위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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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뒀지? 거짓말 채우지마 안 키웠잖아 이 귀가 여 있었구요 이 호빵이 씹땀 이렇게 커졌지 얘는 이 작은 게 매력이야 진짜야 더 이렇게 볼 때가 있어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효과 일단 쇼핑기 시작했어요 첫번째로 일단 일단 뭐것은 떠난다니까요? 끝난다 옆에서 들으면 하하하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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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